짠 짠 타이나리 앞에 타이나리 있지롱 타이나리 앞에 타이나리 있지롱 질스토리 타이나리 밀고 있지롱 아 진짜요 타이나리 대 타이나리 지롱 실책 감사합니다 테트리온님 저기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셨나요 타이나리 대 타이나리 지롱 부럽지롱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왜 고발해요 검은콩렬지님 보니까 저같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는거는 고시나리랑 같은 향기가 난다 라는 뜻인가 자 보면은 떴어요 카자 떴습니다 여러분 카자 떴어요 이따 10시 정도에 좀 모이면은 그때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뽑으려고 얼마나 모았는데 뽑으러 가야겠다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에? 좀만 더 기다려봐요 그럼요 그럼요 상전도 교환하고 이래가지고 꾸준히 모았죠 착신이 모았죠 착신이 모았습니다 진짜 착신이 모았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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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준비 다 됐어 준비는 다 됐고 알하이탐은 좋은애에요? 얘는 좋은애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아아 아 진짜요? 일단은 70개 맞춰놓을게요 상전도 상점 가가지고 카자가 더 나아서 아 그렇구만 아까 몇개 있었지? 5개 있었나? 65개 있었나? 봐야겠다 다시 66개 오케오케오케 아 이런 기억력 아 오늘 타이밍 축하축하 그니까 구신하리의 그 뽑기 기운을 가지고 가셨으면 그런일 없었잖아요 좋아요 스토리를 진행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기 그걸 모을까 일단은 일단은 이것도 최대한 지금 안 썼어 이것도 지금 안 써가지고 지금 107개 있고 아 20여만에 카자 이런 여러 이 페어님의 페어님의 기운을 받고 갑니다 기운 받고 10시 10시 정도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이날이 타이날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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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날이 대 타이날이 존처로 볼 수 없는 기회를 하셔 아 젠장 젠장 일단은 레벨업 하려고 이제 자제 자제를 좀 번개 행자? 번개 행자? 진짜? 누군데? 번개 행자가 누구야 어쩔 수 없지 친구를 본지 꽤 되었거든 타이날이 콜레이는 됐지 장소를 옮기자 콜레이는 약 먹고 막 카자 나오기나 멘티씨 안 나오.. 멘티씨님은 안 나오셔가지고 좀 빡치신 것 같은데 예 안녕 더 나옴 어 나왔어요? 뭐야 일단은 같이 하실 분이 만약 계시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레벨업 소재 얻으러 가겠습니다 레벨업 소재는 어떻게 먼저 할거냐면요 지금 얘부터 할거에요 쿠키신호분을 이제 레벨업 돌파를 한번 할거고 이제 돌파 얼마 안 남았거든 이거 좀 이거 몇번 잡으면 되거든 이거 몇번 잡고 이거 몇번 돌아다녀서 얻고 이러면은 레벨업 가능할거 같고 얘 다음에 얘 다음에 향릉하고 그 다음에 타이날이를 할 생각인데 그것까진 안될거 같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70을 맞춰놓으려고 하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시간되면 바바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고 바바라는 이것만 얻으면 되거든 이거 은근히 얻기 힘든거 아시죠? 어디는 아니 내가 그 뭐냐 인터넷 찾아가지고 나 뭐 지금 위키? 뭐 위키 예 위키 위키 찾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뭐 보이지도 않아 그 풍차있는 데 있죠 풍차있는 데만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원심맥스 이용하는데 제대로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도 70 만들까 지금 지금 얘까지 70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행자도 지금 70인데 일단 70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벽에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다가지고 뽑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엄드러 엄드러 건물 건물 위쪽 그 이쪽에 붙어있는걸 알아요 저도 아는데 엄끈이 찾기 힘든거에요 노가다가 일단 뭐 같이 하실 분이 계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노가다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말한 4명은 일단은 레벨 70을 맞추는겁니다 향릉이라 왜요 근데 불캐가 향릉하면은 쓸만한 애가 없어 불캐가 카자가 무슨캐에요? 카자가 풀캐였나? 전기캐였나? 어렸을때부터 비늘병 불캐에요? 혹시? 비늘병? 바람이죠 안돼 불캐 불캐가 필요해 처음에는 변한 피부에 마비가 오는데 병세가 악화되면 그러다 결국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완전히 상 으으으으음 듣기만해도 무심 잠깐 그럼 전에 콜레이가 덜렁대고 실수한게타 맞아 비늘병 때문이지 그래서 콜레이가 다치지 않게 자아한 픽들을 놓일 수 밖에 아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냥 저기 카즈아 나와라 카즈아 나와라 우인단 또 나왔어 우인단을 벌써 두번이나 맞췄는데 이나즈마에서 한번 그 다음에 정신보수에서 한번 어쩌다 퍼크 오 화요인이 저보다 잘하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이제 두번만 자면 오 제주도 또 우리 화요인님처럼 한라산 더울 때 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원리인님 그러면은 단문가는 못 빼겠네요 원리인님 한라산은 안가 왜요? 아니 가서 어 저기 스트리머 영접도 좀 하고 네 해야죠 펜션 이름은 한라산으로 네 엘리트 리즌즈의 감시함 아쿠아 플라넷 아쿠아 플라넷이 뭐예요? 타나리 어 딱 딱 마침 타나리 자재를 타나리 랩업 자재를 구할 수 있는 데가 나오다니 우림의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간다르바 성곽 근처가 주 서식지야 아직 집이에요 월니님 가시면 언제쯤 오세요 몇 밤 며칠이에요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난 다 구하긴 했는데 더 구하긴 해야 돼 실질적으로 더 구하긴 해야 돼 오늘 타나이도 웬만하면 좀 올릴 생각이어가지고 아 그럼 15일에서 19일 동안은 우리 엄지나리님을 못 보는 거네 아쉽네 보고 싶어서 어떡해 절대 신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다려봐 합류하기 전에 몇 개 좀 더 먹자 오 다이빙 오 다이빙 다이빙 오 오 아저 얘부터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쓰라고 했는데 도전 도전정신 좋습니다 도전정신 아주 좋아요 우리 아직 순서가 이쁘지 않단 말이지 말할 게 있어요 뭐라고 뭐 뭐 뭐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뭔데요 말할 게 있다면은 굉장히 불안한데 어제 방에서 앞부분만 지워주시기 왜요 앞부분 왜 앞부분에 뭐 있지 앞부분에 뭐 했길래 그러지 아 아 숏이 형상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숏이 형상 따로 만들게요 절대 절대 말 안 듣는 스튜리머 농담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하죠 개인정본데 그거 제가 감염이 해드리겠습니까 개인정보는 저도 안 건듭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진짜 소중히 하셔야 돼요 혹시 고스나린 사칭하고 여러분께 집주소 알아달라 뭐 뭐 알아달라 절대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네 네 마신이에요 지금 마신임무예요 마신임문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 있으시면은 마신임문도 잠깐 적고 얘네들 최신 맞추려고 오늘 맞추기는 애들이 4명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신오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저기 그 오늘 랩업 자제 모아서 일단 랩업부터 먼저 시키려고 엘리크린이 지금 오셔서 제가 계획을 못 들으셨구나 뭐예요? 테트리오 아아 웃기하는거 지켜봐야죠 당연하죠 지켜봐야되요 다른 숲 그럼 날 따라와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바로 이거 잠깐 물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합니다 일단은 먹으면서 이거 좀 모아놓고 하필이면 딱 여기에 있으니까 딱 모으기 좋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시면은 저 스토리 작가 중단하고 일단은 얘네들 레벨 부터 올릴거에요 오케이잉 페어님 그리고 4명이 딱 됐을 경우에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네 쭉 밀었어요 진짜 쭉 밀었어요 이나즈마 진짜 주말 이용해서 제가 나갔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계속 밀었어요 지하철 한참 가야되가지고 요리 오오오오오 진짜요 뭐야 카즈아 나왔잖아 뭐야 카즈아가 왜 이렇게 왜 나와 저러고 망가진다 와 부럽다 카즈아 와 진짜 부럽다 페어님 이거 자랑 자 마신 임무 마신 임무 안 해도 돼요 네 마신 임무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계획 알려드릴게요 마신 업무는 제가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얘네들 70을 만드는게 중요해 그래서 먼저 쿠키 시노브랑 쿠키 시노브 저기 나이다 향릉 바바라 2순으로 지금 올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향릉하고 바바라는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시노브도 이제 60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70까지 올리려면 돌파가 안될 것 같고 타이 나이는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타이 나이는 지금 이거를 못 얻겠어 그래서 얘는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래서 지금 쿠키 시노브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거는 지금 우리가 가야될거는 이나즈마 쪽에 가가지고 자재만 구하면 되는데 이 애를 잡아야되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는거 해가지고 쉽게 잡아주시면은 제가 아이템을 좀 줍줍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래요 애들 레벨 70종 70평균 맞추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일 짜증나는게 제가 그 뭐냐 저기 무슨 뭐야 그 뭐냐 그 뭐죠? 어디 안에 들어가는거 뭐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는데 자꾸 레벨 났다구 자꾸 레벨 났다구 자꾸 레벨 났다구 내가 짜증나가지고 뭐야 얘네가 어 나왔다 나왔다 얘네가 활성화 상태됐을 경우에만 저게 나오는거 아니에요? 잡아줘요 야 카자 좋다 카자 나오면은 카자도 키웁니다 오늘 나올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오우 이겼다 오우 이겼다 축하 축하 근데 잘 안나오더라고 아 딜 약함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인하지만 싹 밀고 나니까 기분은 되게 좋아요 아하 내가 드디어 인하지만 밀었구나 그 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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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쇼군 잡기가 제일 힘들었어 내는 진짜 그땐 도와드리려고 드러디 도와 도와 그거 쇼군 때문에 제가 여기있는거 성인물이라던가 이런거 다 레벨 해놓은거 아니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저거 저거 들어오실분 안계세요 고찌나리 이거 도와주실분 지금 쿠키시노브를 돌파하려면은 이게 많이 필요해 떠드는 정령코어가 많이 필요해요 와 또 머네 이번엔 사무공연에서 나가는게 낫겠다 어 누가 들어오셨는데 크로님이 누구씨 크로 크로 크로상 이맛스까 이따라 오셧떠구다사이 근데 저거는 어떻게 들어오는거에요? 고찌나리를 어떻게 검색하고 들어오는거에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런사람도 있더라구 자기월드에서 구하지 못하는 자재를 여기서 구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 그래서 자재만 딱 구하고 나가시더라구요 그거보고 아 세상엔 좋은사람들만 있는게 아니구나 네 그거 딱 느꼈지 아 저도 안받아요 일단 70연 딱 맞춰놨습니다 쩌있구만 어 나 저거 열기 있지않나? 아 잡아줘요 잡아줘요 물독이 없어가지고 얘 힘을 못줘 어 어 웨스트페르시안님 고아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유튜브 잘 봤어요 왜 에너지 에너지가 올랐지 얘네 누구야 저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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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셔야 돼 포인트 포인트 먼저 끼셔야 돼 됐어 떠도는 정령코 아직 모으고 있습니다 쿠키신오브 레벨 60 맞추려고 일단은 CC는 하시면 좋겠지만 그정도로 바로 근처에 있잖아 일로와 마신 업무는 제가 따로 밀겠습니다 네 뭔가 많이 힘긴거 맞아요 이나지만 다 밀었어요 총 칭찬해줘요 이나지만 다 밀었어요 총 칭찬해줘요 이나지만 다 밀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데미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몇백 달던 애가 지금 몇천이 단다고 지금 바라는 마음을 말아주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제 4명 딱 되면은 4명 이제 4명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30분 카운트 들어갑니다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이게 필요한게 아닌데 필요한건 지금 이건데 암튼 쿠키신오브 일단 레벨 60 맞추기 위해서 위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는 저기 저기 향릉이나 나이다 레벨 70까지 맞출겁니다 안녕 처음 봤던 애들이잖아 이렴 장모 일어나라 어우 정신없어 고바시보라 아니야 뭔소리 하시는걸 이 정도면 9천이키지 아닙니까 고스나리 치고 되게 잘했단 말이야 어딨는지 안보여 아 역시 잘 때가구나 아주 좋아요 아직 레벨 안될거야 돌파하려면은 향릉 나와있던거 아 진짜? 어 된다 이거 울림풀 어디로 가져 울림풀이 어딨어요? 이거 그냥 이나즈마 쪽에 가면 다 있던데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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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 부탁 왠지 내가 처음에 있었을때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얻었던걸로 기억하거든 일단은 신호부터 돌파를 하고 돌파 자제 여기 아닌데 아니야 여기 아니었어 일단 레벨 에너지좀 채우고 다 공양했잖아 어디서 얻어요? 일단은 맵핑 아 테트리언 수업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구시나이브 다 잘하란 말이에요 되게 보라색 불빛 나..나는데 있었는데 보라색 불빛 나는데 못가요 못가 못가 나 지금 나로는 못가요 어 대찌니코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얻어야 돼 어디서 얻지? 보라색 불 여기 많은데여서 얻었는데 지금 뭘로 얻어야 되냐면요 지금 얘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잘라요 10개 정도 야외 채집 타타라시나 채집 타타라시나 채집이 타타라.. 네 타타라시나가 어디야? 여긴데 맞잖아 여기 내가 제대로 잘 찾아왔네 아무튼 찾는대로 고스네리한테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쵸 위치를 몰라요 위키를 찾아도 정확히 정확한 위치가 뜨긴 하는데 이거 아직 못들어가 아직 못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내 에너지가 달고 있어 맵 한 번만 네 여기도 뚫어야 되는데 타다보니까 여기 안 뚫었네 작게 작게 지금 여기까지 다 떨었어요 안 열렸네 어디 또 열려야 돼요? 지금 지금 마신 임무로 수메르 예 아 밑에가 노단지인데 아 진짜요? 지금 못 열어요 어쨌든 마신 마신 업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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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맵 보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야 딸피 남았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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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잖아 잠깐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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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우와 죽는 줄 왔네 우와 죽는 줄 왔다 안녕하세요 사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카즈아 뽑으려고 제가 70연타 준비했어요 10시에 되면은 바로 들어갈 건데 아니 오시자마자 아니 고스나리 고스나리 방송에 아주 적응하신 듯한 발언을 하시고 죽을 뻔했네 맵 열고 죽을 뻔했다 근데 이런 데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기 산 산인가 그쪽에 있는데 이런 데는 없고 출발할 때가 됐어 여긴가 우와 그 기운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방송인입니다 네 오늘 방송 강 나올 수 있게 네 말씀하세요 이것도 못 들어요 지금 아직 안 뚫리는데 되게 많아요 마신 업무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신성한 범나무 있는 산 거기면은 어디지? 여기 처음 우리 왔던 데 어디냐 2도 여기 있는 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있었나? 여기 아닌가? 여기? 아하 그래서 이피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일단은 얘부터 빨리 올리고 1렙 정도 올리고 10개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당장 빛나는 결정 오오 고시내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운을 얻은 고시내리는 가능할 것 같다 저도 20연 뽑으러 카즈아 얻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치? 그치? 이런데 이런데 많았어 이런데 맞아 여기야 여기 맞아 나도 이런데서 많이 죽었거든 그치? 이렇게 맞아 여기 이런데 있네 맞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못듣는데 나 못들어가는데 2피님 어디 계셔요 네 아아 지식 오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원래 45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찾았어요 3피님 자 2피님도 찾았나요 혹시? 잠깐 2피님 쪽은 좀 위에 있구나 3피님 쪽으로 먼저 갈게요 아 모함 레벨 월 월렙 몇이에요 잠깐만요 아 그래서 바로 옮겼죠 안죽어요 설마 제가 몹도 아니고 바다한테 죽겠습니까 제가 설마 오이샤시부리 네스 겐신 지금 귀국なんか 신도あるので 이나즈마 이곳은 클리어 되킵니다 어 찾았다 오케이 신호부 죽었잖아 어? 신호부 왜 죽었지? 어 그러네 우와 신호부 언제 죽었어? 잠깐만 닌자라고 하나 아니 아니 신호부 언제 죽었어? 예 아 그거 다 샀어요 15개 샀어요 네 사고 레벨업해가지고 50 만든 거예요 알죠? 고스나리 옛날에 고스나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직 쿨탐 있어가지고 못사 15개 정도 사가지고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어? 여기 안쪽에 있는데 먹을 수 있나? 됐어 먹을 수 있어 좋아 무험레벨을 어떻게 봐 무험등구 45 월드레벨 5 됐어요? 5렙 월드레벨 5렙 혹시 발견되면은 말씀해주세요 여기 많은데 이피님 찾으셨나요 혹시? 아 今日は 어 레벨업 도파 신호 고도 오 오 신호 도 쿠키 신호부 상 짱 도 나이다 바바라 향 른 근데 일본어로 わかりません 이 캐러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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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신호부 도 도 3핀님 어디계셔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재료 수급하는 데가 있어요 따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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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번개 맞았어 아 그치 이런 데 많을 것 같아 그치 내가 이런 보라색 보라색 할 때 여기가 좀 많다고 맞아 여기가 좀 많아 뭐 없고 이번엔 액수가 크군 와 에너지 엄청 단어 아 아 천사분이 계정 열어놓으셨어 아하 좋구만 조티나이드 나름 천사인데 잠깐만요 어차피 아무도 인정하시지 않으시겠지 무언천이에요 천사가 천사가 어 아 아 일단은 이동을 할게요 예 먹고 이동 다시 잠깐 여기 에너지가 없어 진화하던 고인물입니다 지나가지 마세요 어디 지나가세요 오늘 카자 카자 복강 나와가지고 카자 뽑을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누구야 자 포인트 캐셔야 됩니다 네 포인트 캐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돌파 돌파를 하려 그래요 지금 쿠키 신호부 돌파 한번 할 거니까 이것만 두 개만 더 모으면 된다 두 개 일단 두 개 고아 샤 샤키냐미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여기 세 개 정도 오케이 그럼 정착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저 휴메르 마신 임무는 지금 휴메르 지방 지금 돌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애들 돌파해가지고 70냅 맞추려고 웬만하게 좀 70냅 맞추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포인트를 모아야 되겠군 맞아요 자주 오셨어야지 됐다 이제 돌파 한번 됐고요 더 모아 더 모아야 돼 아 죽겠는데 일단 이동 왜요 샤키냐미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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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에요 저한테 읽어봐요 오늘 뭔 일이 있어요 누구에요 누가 그 다음에 잠깐만 일단은 쿠키 신호부 돌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합성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무상의 레전드라 현화드라 합성으로 얻겠습니다 합성 오 쿠키 신호부 이쁘다 줘요 이거 아 고송원신님 들어오세요 네 대찌님께서 대신 써주셨습니다 대찌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뭐야 페르시아님 떠나셨네 튕기신건가 일단은 마을로 가가지고 suced 아 하하하하 이런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하시는게 좋은데 여기는 근데 합성재료 합성할 수 있는데가 있나 헉 어차피 지금 60하고 다른애 할거니까 아 일본여행 부럽다 그럴거면은 잠깐만요 차라리 내가 잘 아는 리월로 가가지고 아 리월이 아니고 리월 리월도 괜찮지 리월에서 어차피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 합성을 하고 아 페르시안 이슈가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런거 한보..뭐야뭐야 깜짝이야 탑쇼 아 뭐야 어딨어 여깄다 지금 필요한게 필요한게 뭐였더라? 필요한거 까먹었다 잠깐만 잠깐만 필요한거 까먹었어 이거군 승리의 자아수정 조각 오케이 세개만 일단 있으면 돼 아니 하나밖에 합성을 못하잖아 잠깐만 이건 변수다 야 하나가 모자른데? 네 내전이라도 잡아야 그래 그래야될거 같아요 이건 변수다 내전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전 내전 뭐야 40이상 교환좀 아까운데 왜요 왜요 교환 마이르사아 와우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돼? 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 치간걸로 가면 안되지 이나즈마로 가야지 누구에요? 단톡 이나즈마로 가야돼 이나즈마로 가야돼 이나즈마로 가야돼 이나즈마로 가야돼 얜 아닌데 이나즈마로 가야돼 유니구아 안녕하세요 비버는 곧씨나리 개인 카톡에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저한테 받으셔야 돼요 개인한 흔적 잡고 싶지만 잡아볼까? 돌발 돌발 돌발이니까 또 이거 안잡으면 또 손해잖아 뭐야? 이건 뭘로 날려야돼요? 안 날라가는데? 왠지 벙교원표로 날려야될거 같은데 날라가요 이거? 아 바람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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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오세요 저기 그 뭐냐 누구죠? 카즈아 있으신 분 와가지고 날려봐요 한번 카즈아 카즈아 성능전 보자 네 마이르사아 카즈아 마이르사아 오늘 카즈아 히키토리니 키마시타 흐흐흐흐흐 오우 좋아요 탈가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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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딜 들어간다고 아비야우 가시죠 잡으러 가시죠 월드 이벤트 잠깐 돌발 이벤트가 있어 아리마센 아 쏘데스까 히히 다노시미마뜨구다사이 아 이제 30분 들어가야죠 카즈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타이머 30분 들어가야됩니다 스타트 스타트 이미 잡았을 때 설마 설마 이미 잡았겠어요 고스리나리가 아직 안갔는데 가장 중요한 고스리나리가 중심에긴 고스리나리가 아직도 안갔는데 무상의 내전 아직 안죽었잖아요 봐봐요 고스리나리가 이거 아마 시작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위에 있잖아 심지어 안돼 보고는 죽자 보고 죽자 보고 죽자 보고 죽자 나도 얘 혼자 잡을게 있게요 혼자 잡을게 있기는 끝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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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뭐뭐뭐뭐뭐뭐 뭐 일단은 돌파 되나 제발 돌파 안되는거 같은데 아직 쿠키시노브 어디갔어 된다 된다 드디어 된다 쿠키시노브 랩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랩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됐고 특성 아 이게 없네 떠도는 정령 코어는 제가 따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쿠키시노브 레벨 60까지 올리는거니까 다음에는 저기 향릉 향릉을 돌파 할겁니다 얘를 돌파 할거고 지금 달은 모았어요 이거 폭염나무드랍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얻으면 되는데 이거 저런고추 왜케 없어요? 네 저런고추 저기 어딨는지는 아는데 없어 없어 그 다음에 향릉 즉위와 향릉노 고토오 무상의 불들아 오늘 많으니까 아 그래요? 어 뭐야 어? 위에 뭐 있었어 뭐 뭐 뭐 뭐 뭐 뭐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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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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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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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 아 네 참콜을 받고도 네 비번을 모르는 경우 네 아 안돼요 어 제가 알려드려야됩니다 아 제가 알려드려야되요 아 제가 알려드려야되요 안돼요 예 제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아아 막타는 내가 노리고싶었는데 아쉽다 어 향릉노 랩업 가능한거 같은데 잠깐만 받을거 좀 받고 아 하나가 모자라는구나 이건 합성해서 얻으면 되니까 저룬고추 얻으러 가시죠 어딘지 압니다 걔넬 받았는데도 안돼요 절대 절대 안됩니다 네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돼요 어딨더라? 어디였더라? 여..여기였..경봉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맞나? 아닌가? 아 경책장장형이구나 오케이 찾으시는대로 알려주세요 아 비번 드릴거에요 비번 예 제가 그거를 어떻게 피워야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거였는데 이제 아니까 비번을 아예 드릴겁니다 흰트가 아니고 그럴리가 머리좋으신 엄지님께서 모르신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으신 엄지님이 모른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돼 말이 안돼요 지금 보자마자 아.. 고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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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나리가 생각하는 스티머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비면 시체입니다 제가 고..고유고도 오..왜 이렇게 많아? 나는 찾아도 잘 안보였는데 여긴 좀 많더라구 아니 근데 막상 찾으려니까 안보였다니까요 막상 찾으려니까 안보였어요 진짜 가라 아직도 안 끝났죠? 아니 위치 여기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여기서 많이 얻으려고 어.. 아..그런 일이 있었기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절대 안돼요 네 그거 분별 제가 분별하기 위해서 새로 판거니까 그거 그렇게 되면은 새로 팔은 의미가 없어요 뭐しかして 향릉の 재료를探して 아!そうです! そう! そうです! 지금 이 것들을 探していて 突破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まだ 20個足りないです こちらです! 아! 오케이! かしこまりました すぐ行きます 잠깐만요 4P님이신가? 맞네 4P님이네 향릉 올리긴 해야 되는데 아! 물, 슬라이미 풀 딜 좋네 그럼요! 좋죠 どこですか? 아!こっちこっちこっち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話してください 좋아요 또 어디 있어요? 次! 次! どこ? 성유묘 극혐이에요 아 성유묘 이거 한번 하고 가차 한번 가겠습니다 今度の30分終わったら すぐ ガチャに行きます ガチャしに行きます ガチャは 僕のです ガチャしに行きます 뭐 그렇긴 하죠 성능 빼면은 에 성능 빼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성능이 너무 나쁘니까 네 나쁘니까 문제긴 하지만 안녕 너희 안 잡을거야 너희 잡을 수 득될게 없거든 근데 진짜 치치 나오면 대박이겠다 잘 따라와 아 올라가야되는구나 어쨌든 돌아갈게 아니고 가자 근데 샴핀님 쪽에 가시면은 있어요? 많은 오오 진짜요? 많아요? 많으면 또 안갈 수가 없지 제가 모험을 뚫고 갑니다 연꽃도 이거 연꽃받침도 좀 없고 오 뭐야 얼려줘서 고마워 근데 여기에 없잖아 잠깐 나 지금 이거 멈추면 안되잖아 잠깐만 오 야 큰일날뻔했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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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와 나 순간 죽을 뻔했네 잘 따라와 이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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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물상자는 덤인가요? 이퍽 건물상자가 두개씩이나? 꼭 올라가야겠구만 오 뭐야 오우와우 와우 진짜 나의 스타일 시도는 좋았어 하지만 고스나리가 그정도로 죽을 어 그런 캐릭터가 아닌 사실은 알았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오우 많다 오우 우와! 되게 많다. 잠깐만 여기 잠깐 체크 좀 할게요. 고치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뭔가... 엄청 착하셨다는데... 상자도 먹고 싶은데 상자가 어디있어? 빈형 열면 그나마 손짓...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상자를 많이 찾아놓으신거야? 감사하게. 저기 위에 또 보였다. 아니구나. 그쪽에 있어요? 아 저기 많다. 좋아. 그 다음에 상자 먹고. 돌파 되겠다. 와 왜 이렇게 많아요? 됐어. 이제 상자 먹자. 닦아라... 뭐지 닦... 이거 뭐라 그러지? 상자. 닦아라 받고. 닦아라 받고. 닦아라 받고. 닦아라 받고. 닦아라 받고. 음... 분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또 있어요? 상팬님? 또 없죠. 일단은... 마이르상 도꼬로니 이키마스. 마이르상 도꼬로니 이키마스. 자... 아 오늘 제발 카즈아 나왔으면 좋겠다. 야 카즈아 내가 노래 불렀는데 저번... 나이다 처럼 그런 샷하게 일어날까보 겁이 나긴 하지만... 일단은 돌파는 가능할거에요. 지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돌파는 가능한데... 최대한 20대 많이 먹으려고... 아리가또 고세이마스! 상아시대구나 샀대. 아리가또 고세이마스. 일단은 돌파는 가능해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어 돌파 안되... 아 맞다 이거 얻어야되는구나. 폭염... 폭염은 잡죠. 고레... 맞다... 맞다... 낭가... 이키마쇼. 카즈아 나와야지... 카즈아 나와야죠. 3분 지났으니 나는 듯... 아 진짜요? 좋아지 향릉도 돌파된다. 향릉 돌파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잡아야되냐. 누구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그... 뭐냐 저기 누구냐. 봐봐라. 봐봐라. 와 딜 봐봐. 미쳤다. 와 딜 진짜 미쳤다. 와... 시원시원하게 들이들어가네요. 약한 레진 하나 끼겠습니다. 약한 레진 일부러 많이 모았어. 디코하며 카자 뽑는건 어떠신지. 안돼요. 절대 싫어요. 어쨌든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할거잖아요. 고발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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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쓰보. 안나왔어. 와... 하필 이게 안나오냐. 안되있다. 합정으로 가자.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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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어 근데 합성 몇개 해도 되겠는데? 맞네 의외로 다 해도 되겠죠 이거? 다 해도 되겠죠? 합성 다 해도 되겠죠? 한번에 다 안함? 한번 해야죠 한번 해도 되는구나 이건 뭐야 이 바나는 뭐에요? 이건 뭐에요? 성유물 교환 교환하면 뭐 좋은거 주나보다 유물 교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일단은 중요한거는 돌파하자 어? 나 이거 아니었어? 돌파하는 민호덩이 아니었구나 아 아니었구나 나 지금 뭐하러 한거지? 어 됐어 이제 진짜 된다 돌파하자 드디어 흥릉이 돌파가 됐습니다 좋아요 아 진짜요? 나중에 알려줘요 이제 돌파하려면은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건 뭐 금방 구할 수 있지 그니까 다음에는 다음 즉이노와 바바라데스 바바라가 희쩌우나 모노와 고레데스 고레 사가시지노 것도 메짜 무지까시데스 일단은 이거 천국적덩이 있는김에 이것도 아예 그냥 합성해버리자 아 진짜요? 저금 그쵸 그쵸 바람벌쇼필드 나 이거 바꿔야겠다 잠깐만 나이더로 바꾸겠습니다 잡는거는 나이더만한게 없어 자 여기에도 있긴 있는데 여기 성쪽에 근처에 있나? 아마 제가 이쪽에서도 많이 먹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풍차! 풍차 이런 데 많던데 잠깐만요 발견! 발견 또 했어요 아까 여기라고 하셨던 분이 보송님 3피분 오케이 시구이키마스 오케이 다 먹었구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건 올라가야 함 아 진짜요? 안 보이는 건 벽 쪽에 많음 어 진짜요? 아직도 있어요? 여긴 더 없는데 모나지 원래 저랬나? 어 찾았다 고찌나리가 찾았어요 먹었고 먹었어요 패언님 지붕 위를 다녀야 함 근데 지붕 위에 다녀도 잘 모르겠던데 어? 어? 여기 둘 오케이 나 안보이는데 아 이쪽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요 두 갠데 왜 하나밖에 안 보여 아 위에 있구나 가려져서 뭐 안되겠구나 여기 셋 오케이 마이르샤 미치케마시타까 4개 오케이 좋아요 그래 이런거는 역시 같이 해야지 금방금방 된다니까 돌파가 여기에? 진짜? 아 올라가면 되지 에이 못 올라가네 승물마을 지붕에 3개씩 붙어있음 진짜요? 다 먹고 또 있어요? 여기 또 있구만 오 되게 많다 그거 드시고 여기 상자 오케이 거기 거기 또 있어요? 안보이는데? 없잖아 마이르샤 미치케마시타까 뭐야 저거 화살표는 뭐지? 화살표는 뭐길래 있는거지? 모르겠다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고치라 데스 마이르샤 도꼬로 니 익키마스 간판 있는걸로 기억해 아 진짜요? 삼피님이 어디계셔요 일단은 일단 여기 상자 상자 있었다며 없잖아 일단은 마이르샤 도꼬로 니 익키마스 마이르씨 있는대로 먼저 갈게요 일단 찾았다고 했으니까 먼저 찾아가지고 먹고 아니 받는 아 받는데 그 안 뜨던데 나중에 보면 돼요 나중에 보면 돼요 나중에 보면 돼요 꽤 멀리 있는거 같은데 멀리 있네 채팅 안봄? 아 이거 저기 8분 지나고 나서 카즈아 뽑을겁니다 그니까 이번판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카즈아 뽑을겁니다 카즈아 뽑을겁니다 다들 20연에 뽑으셨는데 저도 20연에 안 뽑을 수 없지 저는 10연에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네 오오 오오 아리가뚜고자이마스 아리가뚜고자이마스 미치케마스다 두개 두개 이왕이면 좀 많이 먹어놔야겠어 나 혼자 찾는거 너무 힘들어 куда 전 80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4개 다 먹으면 상자 나오겠다 안 나오네 오오오 여기도 있구만 와 왜 이렇게 잘 찾으시지? 8개 이상? 오, 6개 이상 있대요. 여기 학교 이상이 있는지, 정보가 있으므로, 빨리 가겠습니다. 대부분 지붕이에요. 그렇군. 이런 풍차 쪽에 좀 많긴 많았었는데, 오, 상자 있다. 오, 상자 있다. 그리고 발견. 아, 나 바람벌소 찾는 게 제일 힘들더라. 나중에 이거 바람벌소 찾을 땐 여러분 도움 좀 받아야겠어요. 어우, 잠깐, 잠깐, 잠깐!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 바람벌소스를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뭐야, 뭐지? 8개 이상 어디, 오, 되게 많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 한 번에 4개 어디 있어요, 오케이. 일단 돌파, 돌파는 이미, 이미 가능, 벽 좀 잘 찾아보셈. 알겠어요. 나 이 바람벌소스 제일 힘들었어. 아무튼 찾는 게. 시간 엄청 소비했다니까. 의외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돌파는 가능하니까 돌파할게요. 돌파가 안 되네. 아직 3개나 모자라잖아. 생물 마을.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을 가야되는구나. 아, 다음 와이너리 5개 있어요. 아, 진짜요? 어, 풍차 이것도 필요해. 이거는 저기, 그 뭐냐. 걔네 누구냐. 이 주인공? 여행자? 여행자 때 꼭 필요하더라고. 와, 여기에 있었구나. 그쵸, 여행자. 남행자임. 뭐 어쨌든, 네. 남행자든 여행자든 뭐. 똑같이. 선별만 다르면 맞아요. 성, 성능은 똑같을텐데. 네, 남행자든 여행자든 여행자가. 그, 별로 따지면 몇 성이에요? 5성인가? 오케이. 아리가또고자이머스. 어 위에 달걀같은거 있네 아 저 폴짝폴짝 뛰는거 되게 귀엽네 이런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거 이렇게 안써도 되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일단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녹고리 있고 여기 두개 오케이 일단 돌파한번하고 따라가기 댕귀엽다 진짜 댕귀여운데 나이가 500살 이건 진짜 말이 안돼 딱 한개군요 한개만 있으면 돼요 좋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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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 도파는 것도 되깁니다 오케이 계속 강해지는 비교를 아 아 아 아 아 이제 돌파하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고 바바라 왜요 바바라 키우면 어때요 지금 저 캐릭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나이다 나이다 가 필요한 것은 이것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찾으러 가죠 네 이것 찾으러 가요 이것 찾으러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벌써? 벌써 살았어요? 자 좀 있으면은 가차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차 운을 주세요 가차 운을 주시란 말입니다 나 나 꽃이랑 꽃은 다 먹고 있거든 이건 누구한테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으고 있는 이거다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 있군 키링 세 개 한번에 오오 좋아요 또 하나 더 있잖아 재운 드릴게요 오오오 Gas 벨로 바꿔싶진 않군 없는데 다먹었어요 다먹었어 벌써? 아니 왜 이렇게 잘 찾아요 에잇 버섯비를 피하지 않으면 머리에 버섯이 자랄거야 점프를 했는데 점프가 자꾸 안되는 매직이 생겨 곧...어어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샴핀상가 찾았다는데 어디어디 왜 내 눈에는 안보이는거야 착한 샴은 눈에만 보이는거야? 날씨가 참 포근하네 우리 주변도 곧 시끌벅적해지겠어 없는데? 위에? 어버아 저기 안되잖아 아 오케오케오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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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즉이와 마이르산 도구로니 익키마스 어어 고아 시인치니 고아 안녕하세요 켜모 기타...어버아 미...시간끗 오케 시간 끝났어요 또 있어요 아 잠깐만요 이거만 먹고 이거만 먹고 시간은 끝났으니까 시간은 잠깐 해놓고 이것만 찾고 바보를 일단은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기에 그거를 가장 중요한건 카자 를 뽑아야되기 때문에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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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오케이 어...오케이 네 또 없겠지? 와 이렇게 왜이렇게 잘 찾으시는거야 뭐 저쪽있다 뭐 치치가 나와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고스베리한테 카자 카자 뽑으면은 배아파하실 분들이네 이분들 네 네 저기 위에 두개 더있다 와 왜이렇게 잘 찾으시지?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이제 이 피분 쪽으로 가서 먹고 일단 어 뭐 또 있습니까? 지금 테레포트 테레포트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웅 저렴 이것 Mumbai itos 3 muscular 세 hei 우와아! 위에 있어요? 먹을 수 있나? 먹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이것만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있는 곳에 가면 일단 닫고 가차에 가면 카즈은 제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고 또 계속 할거에요 재료 모으기 꽃길 이끌죠 꽃길 이끌죠, 오케이 어딨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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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보인다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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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신데, 영어 잠깐만요 영어 잠깐만 돌려놓을게요, 잠깐만 다시 예측 시작할게요 그리고 세트고 고맙습니다 요 아 네 자...잠깐만요 좋아요 됐어 됐어요 이제 뽑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뽑기 기록 뽑기 기록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돼 하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시나리가 5성 뽑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제창이다 진짜? 혹시 고시나리가 5성 뽑을 수 있도록 5성 뽑을 수 있도록 Gad zmk 8성 뽑을 수 있도록 약속이 6성 뽑을 수 있도록 rente 5성 뽑을 수 있도록 장 sarge ures 출발 7성 같아요 trusted 아 깜짝이야 요요 요요 얜 뭐야? 얜 뭐예요? 얜 뭐예요? 요요다 귀엽는데? 요요 좋아요? 풀힐러 아 좋으네요 아 오케이 요요 말고 다른 캐릭터가 또 나오는가 해가지고 자 1번은 못돼요 먼저는 못돼요 다음은 못돼요 제가 못돼요 제가 못돼요 정확하지 않아요 아 풀힐러 마시아 퍼플 버프 캐릭터 아 괜찮네 딜탱 서포터로 키운 친구가 있어요 아 진짜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어떤 캐릭터랑 같이 다니는게 좋은지 봐야겠다 일단 캐릭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루루아 우나지데스 탱은 좀 대단한데 그렇죠 요요 탱 오케이 좋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싹 키워놔야겠어 아 개화팟 아 개화팟 개화팟이면은 나이다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나이다도 펼치면은 개화팟 나오잖아요 물이 있어 암 아 그렇긴하지 그렇죠 아 제발 나와라 이제 진짜 야 널 기다렸어 카자 널 기다렸다고 카자아 제발 좀 나와줘 부탁이야 야 내가 내가 이나즈마를 겪으면서 널 봤단 말이야 널 뽑고 싶어요 네 제발 나와 카자 카자 안돼 아 진짜 뭐하는거니 요요 또 나왔어 요요 또 나왔어 요요가 또 나왔습니다 요요가 또 나왔어요 요요가 또 나 요요 요요가 또 나왔는데 뭐지 뭐지 뭐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네 이어다 이소레 이어다 오요요 다섯번 나오면은 진짜 대박 나겠다 네 네 오성 픽업이 아니어도 인정이죠 네 맞아요 오성만 나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오성 치치 나와도 오성이니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나쁘죠 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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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줘 오오 카자 이끄죠 카자 카자 카자와 오래노데스 제이 키떼고다사이 향릉 나쁜 놈 왜요 왜요 분산투자한다 이런 하하하하 나는 치치 이제 분열이 일어나시는건가 이제 네 아 제발 나오자 제발 색깔 제발 좀 바뀌어줘 제발 아니야 이게 까지 아니라고 이번엔 무기만 나왔네 에이 아 차라리 캐릭터도 나와주든가 아 아 왜 안되는거야 자 빨리 용악탈창 좋아요 누구한테 착용해야 돼요 저기 향릉한테 착용하면 되나 향릉은 아닌데 네 아 향릉 맞구나 향릉한테 주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예 안건진건 아니네 페보창인데 페보창이면 저랑 같은거 들고 계시네 오 بن산투자 아 제발 제발 좀 나와 줘 얜 뭐야 치치가 왜 여기있어 치치 나오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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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좀 바뀌라 노란색으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노란색으로 바뀌면 돼 노란색으로 제발 보라색 말고 노란색 노란색 제발 제발 어 뭐야 얘는 누구야 헤이존인데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그냥 NPC 같은데 NPC같아 아니 옷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잖아 NPC같은데 간직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냥 NPC같다고요 제가 희레기같단 말은 안했습니다 있어요 석두 석두가 NPC 중에 제일 잘생긴 거 아닙니까 석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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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30분 남았어 좋아 카자가 몇 연포 패스 했을 때 확정입니까 근데 참고로 지금 70연까지 가거든 90 아 70이 반천장 뽑기기록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을 네 확률이 하면 안돼도 이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출 characters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안나온다고? 이렇게 안나온다고? 나오자 진짜 색깔 바껴라 진짜 노란색? 노란색으로 바뀌면 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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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이 마시 오네가이 아아 상륙 또 나왔어 아아 다행이다 지치는 안나왔어 다행이긴 한데 예 뭐 어쨌든 향륙 나왔으니까 예 네 반천이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말이 되냐고 내가 열심히 모았건만 더 열심히 모아야되는거잖아 아마 10여는 더 돌릴 수 있을거야 20여는 돌리고 10여는 더 돌릴 수 있을거 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안에 나와야돼 안그러면은 또 이거 모아가지고 하는데 일주일 걸린단 말이야 10연차 뽑는거 오늘 나와야돼요 제발 좀 나와줘 전구모 쓸어 너무 여유여 Brig 드립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많이 주셨는데 많이 주셨어 야 terror 몇백 포인트밖에 안 PLAY 어떡합니까 안된다에 벌써 2600포인트가 걸렸다고요 지금 하하하하하 어떻게 하하하하하하하 좋아요 아 제발 이제 나오자 진짜 나오자 진짜 야 진짜 10여는 아껴두자 카자야 너 나올 수 있잖아 왜 안나오는거야 나올 수 있잖아 내가 너 뽑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빨리 렛츠고 제발 보라색 말고 뭐야 또 나왔네 헤이조 근데 얘 남작해 맞죠? 아 이제 70 이제 모른다 70이라 하하하하하하 헤하하하하하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이즈 좀 저요. 잘생겼으니 대응하게 아 70까지 확률로 맥시길 75부터 라. 아 진짜요? 웬만하면 10 뽑죠. 그쵸. 아주 시작이 됐는데 아 이번에는 당연하지가 좀 많이 나오네요. 70연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대찌님 80에 치치 뽑으셨잖아요. 역시 대찌님. 대찌님이랑은 대찌이였던 거님. 대찌님이 아니셨던 거님. 대찌였던 거님. 치찌였던 거님. 옆에만 건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 설마 안 나오겠어 설마. SBS니코아 안녕하세요. 지금 카즈아 뽑기 70연 도전 중입니다. 바꿀 수 있을 거야 아마. 10연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거야 아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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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제발. 아 안 나왔어. 향는 또 나왔어. 아. 잠깐 바꾸자. 잠깐만요. 아. 기다려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맞지? 내가 더 돌릴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자. 10연 차 더 돌릴 수 있어요. 네. 10연 또 깍한 꽉. 말이 안 나오네. 딱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네. 과연 될까. 제발. 이제 되겠지. 이제. 75연 이상이 됐기 때문에. 될 거예요. 안 될 얘기가 없어. 카즈아 나와라 진짜. 치치 나오면 진짜 나 원신 접는다 진짜. 치치 나오면 진짜 원신 접습니다. 힘들게. 예. 힘들게 건 거 접습니다. 진짜. 나 원신 접고 바로 스타일리에 갑니다. 스타일로 도망갈 겁니다. 옆 배를 간다. 젠장. 치치아 사랑해. 뭐하고 그러지 마요. 진짜. 대친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치찐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 그러지 마요. 진짜. 타이나를 사랑해. 이 와중에 지금 따른. 이제 무조건 뜨긴 뜰 거야. 75연 이상이니까. 뜨긴 뜰 건데. 어느 캐릭터가 뜰지 모르는 거지. 카즈아 뜹니다. 예. 카즈아 뜨자.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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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떴다. 과연. 과연. 설탕. 설탕. 니가 왜 나오니. 근데 5성. 5성 확정이니까. 5성이 또 나오지 않을까. 나 이거 기대하면서 보고 싶어. 네. 기대하면서 보고 싶어. 잠깐 기다려봐요. 나와. 다이루크 나왔다. 다이루크. 다이루크 괜찮지. 다이루크 괜찮지. 예. 다이루크 괜찮지. 왜 웃어요. 왜 웃어요. 핏들. 설탕하고 다이루크 얻었습니다. 네. 아니. 또 당함. 아. 저번처럼 똑같이 당하나? 다이루크 잘 안쓴다고요? 아니. 아. 그럼 왜 나온거야. 왜 나온거야. 잠깐만. 교환 못하네. 더이상 교환할 수가 없잖아. 1년. 1년 동안 쓰던 케임. 어허. 아. 치치가 안나와서 다행이는데. 아니. 안쓰는 케이라고 하니까. 안 접어요. 치치가 안나와서니까. 접진 않을거야. 자. 이번엔 단차입니다. 이번엔 단차에요. 단차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단차에요. 네. 한번 더 돌릴 수 있어요. 단차 한번 가죠. 네. 아니다. 오린이다. 이러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나 포인트 없어. 이러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역시 안나올. 나도 안나올줄 알았어요. 향릉이 또 나왔다. 향릉 또 나왔다. 와. 향릉 4번 뚫을 수 있다. 와. 향릉 4번 뚫을 수 있다. 향릉이 3번이나 나왔어. 와. 단차 가능이다. 이제. 단차 한번 가능한가요? 원격으로? 오케이. 기다려봐요. 일단 절대 안대가 됐고. 기다려봐요. 어? 안되는데? 3개밖에 없는데? 다이렉크 중복이 아니구나. 이런. 아. 힘들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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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오셨어요? 하는 김에. 단호 시민이. 익기 마시오까. 고레. 고레. 니카이. 니카이. 데키마시오. 이거 가져. 이거 가져. 하하하하. 이거 설마 여기서 치치 나오진 않겠지? 진짜? 근데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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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네. 기록 먼저 볼게요. 이거랑 그거랑은 기록이 다르죠? 다르네. 이. 지금 이 정도거든요. 카렌이 코아 안녕하세요. 이 정도거든요. 아마. 이 시변에 나올 수도 있어. 이 뒤로 가게 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겁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향는 여기서 뽑고. 그 다음에 절연. 절연까지. 오케이. 일단은. 예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톡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단톡 비번 알려드립니다. 마이르 상. 혹시. 뭔가. 카카오톡.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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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는. 솔직히 말해서. 각청 나왔으면 좋겠다. 각청. 치치 말고. 치치가 왜 이렇게 앞에 있느냐. 라인 써요. 근데 라인은 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처음에 라인으로. 같이 소통하려다가. 제 얼굴이 너무 정랑하게 드러나서. 모나. 왠지 모나뜨기 기원하세요. 모나가. 안 좋은 건가요? 누군가 5천포 썼는데요. 진짜요? 야. 1포로. 5천포. 이러다가. 고스나리. 어. 5성 뜨면은. 다 이르실 거면서. 아. 좋은 건데. 그나마. 아. 모나가 그나마 좋은 거예요? 각청 안 좋아요? 각청? 각청 좋을 것 같은데. 아. 자. 가자. 타이 나인은 떴으면 좋겠어. 네. 타이 나인은 떴으면 좋겠소. 어어어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자. 누구냐. 아.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야. 켜도 기본캐야 끼냐. 야. 어떻게. 그..떠도 기본캐어뜨냐 야 너무하지 않냐? 이정도면은 너무하잖아! 자 다시 아 라인대 약간 안하시노가 대키는 데스케도 아 쇼어데스까 5성보다 안나오는 5성보다 안나오는 기분이 좋아야되는거야 나빠야 이번에 나온단 얘기네 지금 퍼센테이지가 거의 50대 50으로 바뀌었거든?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좋아 물론 바뀌긴 했지만 이거 이거 옆에 나옵니다 이번에 나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루상은 왓타시데 왓타시도 난카 디스코도데 디스코도데 우쇼니 오하나시 심하쇼 아 진짜요? 어? 피파올라인 8분에 4강 이스라엘버스 또! 또야 또야! 또야! 또 왔어! 아! 나 이걸 설정해놨었는데 나 이걸 설정해놨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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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꺼 아 그렇지 아 이거 뭐 이거 맞아요 이거 한 3천원 정도 쓸거에요 또 잠깐만요 또 나올거야 분명히 나 이거 몇번 당해봤는데 한 번만 했구나 다행이다 와 한 번만 했다 한 번만 했다 다행이다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천원 썼어요 네 자 익기만 쉬올까? 익기만 쉬올까? 괜찮아요 이거 받으면은 여러분한테 쓰는거죠 뭐 이런거는 뭐 받으면은 나중에 돈 받아서 여러분께 이벤트! 이런 저런 이벤트 네 씁니다 좋아요 모성 제발 노란색 노란색 제발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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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심지어 사람도 안 떴어 틀었어요 싫어 안사요 절대 안사요 절대 안사요 나 어쨌든 공활 공활 샀거든요 네 사면법 가겠습니다 사면법으로 가겠습니다 3렌족 Pere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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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캬라가 대키드나라 이왕이면은 기원 다 쓰자 어째 다시 모으면 돼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 나중에 디코에서 카자 저 배 아프게요 대찌님 되긴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저 컴퓨터 갑자기 방송 못하면 대찌님 때문인지 아세요 모니터가 날라가가지고 방송 못하는 거니까 알겠죠 설마 치치 또 뜨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대찌님 치치와 사랑이 1억이지 산 내 쪼끄대 대키루는가 대키따라 이이나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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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뇌란 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렇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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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란색 원래 처음에는 원래 처음에 이거 뜨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뜨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란색 한 번 뜨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다음에 노란색 뜨면 됩니다 향릉 야! 와 향릉 다 됐쇼나 지금 향릉 진짜 다 뚫을 수 있쇼 나 지금 향릉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네 네 ㅎ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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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subconscious Could be a bit more than you 향릉 다 뚫을 수 있어 아 더 돌릴 수 있는 거 없잖아 이제 신의 계돈 뭐야 지르고 싶다 지르고 싶다 안 돼요 안 돼요 참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창세의 결정으로 이거 못 받구나 이거는 나중에 그걸로 바뀌는 거니까 아 17일 남았네 아 아깝다 원정 옆에 네네 아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몇 번 할 수 있는 거지 나 다 바꿔 어차피 다 바꿀 거예요 와 3연속 돌릴 수 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카즈아 계속 가자 좋아요 카즈아가 가능할지 3연속 대 3연속으로 나올 수 있을지 과연 카즈아 카즈아가 가능할지 3연속으로 카즈아가 가능할수 있을지 카즈아가 가능할지 그렇게 하면 두 명을 선택하자 카즈아가 가능할수 있을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이거 가짜중독자로맞아 쉼간 defined 나 쉼간 가짜중독자로맞아요 발 congratul rude 깜짝이야 와아아 카자는 트럭ião Não 진짜요? 아 그쵸 대신 저 5900원짜리 그거 쓰고 있어요 5900원짜리 구매해서 한달에 한번씩 구매해서 잘 쓰고 있어요 네 일본어 할 때마다 아핰핰핰 일본어 같이 하시면 좋죠 저 아직 일본어 잘 못해요 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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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란색 아 니용고 기마츠 기마츠지겐 일단은 첫번째는 원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두번째 나 세번째 노란색만 나오면 충분히 된다고 제발 색깔이 바뀌어 안받겨 뭐야 아 깜짝이야 이거 어떻게 끄지 일단은 2,000원 네 일단 2,000원 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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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바뀌었어요 네 안 바뀌었어요 자 이거 벤해주세요 네 벤해주세요 3,000원의 양미 스킵 여기 있었어 좋아 됐어 됐어 이제 알았어 아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했어요 스킵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안 떴어요 절대 안 돼 예 돈 벌긴 했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나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야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잠깐만요 저기 저기 아 나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야 일단은 아 안 돼요 돈 많이 쓰면 안 돼요 아직 하지 마요 그럼 가능 1일 남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어요 그래 이걸로는 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으니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나저나 이제 잠깐 오케이 됐어 됐고 잠깐 치치 향릉 지금 지르면 뜻각인데 자 얘 지금 다 뜹니다 운명의 자리 다 다 돼요 지금 아 근데 뭔가 4개 정도 되는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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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걸로 지금 4개 다 됐어 하하하하 This is not equal need taş ining 하하하하 하하하하 mention ou 아 진짜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뽑았더라 나머지는 얘 얘 맞아 얘도 그거구나 얘 좋다 그랬죠 소년사건부 오 고인물 장난감 오 진짜요 나중에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키워야 된다고 하면은 세트를 세트를 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거 다 비우고 파티를 다 비우자 파티를 어떻게 비워 이거 지금 여기 캐릭터에서 지금 제가 세트로 한번 맞추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아직 안 돼 고시나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하셔야죠 빼세요 어떻게 빼요 이렇게 빼면 되는구나 밴은 행추가 없네 맞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만 짐 하고 있거든 이거 꺼야지 잠깐만 거의 물길 뭐 그렇구나 이런 그럼 일단은 뭐 이렇게 가죠 뭐 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피씨를 넣어요 항름마구 피씨를 넣어요 피씨를?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어? 나 뭐 하나 얻었다 어 뭐야 본의 아니게 가차를 한번 더 돌릴 수 있잖아 기다려 봐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다 말았어 어? 뭐야 나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기본 비경도 이거 두 가지만 하고 아직 세 가지 못해가지고 이거 세 가지도 이제 주말에 모아서 하죠 그럼 오케이 그러죠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오늘 전설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자 이제 재료를 모으도록 할까요 아 얘 아직 레벨을 안 올렸구나 돌파가 아직 안 됐구나 그러네 이거 잡으러 가죠 카자 특성 오 저는 저는 항릉을 죽여 아 진짜요? 자 하이르나라 이마데스 하이르나라 이마데스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고스나리 재료 좀 한번 더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요삼돌 요요 맞아 요요도 있었다 맞아 나 요요도 있었는데 요요 좋다 그랬죠 좋은데 뭐 본의 아니게 하나 또 생겼잖아 아직은 없단 뜻이잖아요 아직은 없단 뜻이잖아요 언젠가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없단 뜻이잖아요 아직은 안 키워도 내면 오케이 일단은 얘도 좀 키우자 하는 김에 언젠가 쓸 캐릭터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왜요 왜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이거 얻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나 이거 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울려 안 울려 더 이상 안 울릴 거예요 네 안 울릴 거예요 진짜 나 저거 얻고 싶어서 예 운명부터 뚫고 그렇지 고인물 전용 장난감 저도 머리가 있다고요 제가 더 이상 울릴 것 같았습니까 나 저거 듀얼 키 인연 얻고 싶어서 일부러 올린 거라고요 몇 명 더 올릴 수 있긴 한데 참겠습니다 일단은 나이다 나이다를 더 하고 싶은데 돌파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얻어야 돼 도와주실 분 도와주실 분 구해요 네 아 잠깐만 대찌님 화면 공유 가능한가 아 번개랑 불 끼면 안 되는구나 번개랑 불로 잡았었는데 번개랑 불로 잡으면 안 되는구나 반대였구나 근데 저 이해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얘 넣고 그 다음에 번개를 안 쓰면 되는 거잖아 불 안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쓸 캐릭터가 누가 있어 디오나 디오나 괜찮아요? 역시 내가 나서야겠네 그쵸 맞아요 포자가 그래서 없어요 얘 좋아요 레일라 이 조화분은 못 잡는데 이 조화분은 못 잡는데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좀 도와줘요 레일라 시드 좋아요 아 진짜요? 차가운 별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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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라 레일라 키우겠어 레일라 레일라 키울 수 있나 지금? 네 네 레일라 레일라 말고 네 얼마나 이뻐 봐봐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쁩니까 봐봐요 방어막도 이거 전투도 가능하네 일단 잡으러 가죠 난 불하고 그거를 해소그랬 그래서 그랬구만 자 일단은 최대한 포자를 잡고 불쾌하고 번개캐는 가져오지 마세요 네 불쾌하고 번개캐는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저 포자 얻어야 되는데 포자를 못 얻는 이유가 난 지가의 불하고 전기를 써서 잡아야 되는 줄 알고 그걸로 써서 충실히 잡았더니만 안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네 그걸 빼고 그거를 제외하고 잡아야 될지 몰랐어 그쵸 제가 저기 이나즈마 끝나고 나서는 꼭 참석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셨네 아주 좋습니다 어 이거 얼리 얼었네 근데 이렇게 실시간은 얼진 않네 잡아줘 오오 후 와 갖고싶다 와 진짜 갖고싶다 아하 갖고싶다 갖고싶어 아 어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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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질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겠습니다 잡아줘요 일단은 나이다를 지금 뚫어야 되기 때문에 레벨을 이것만 잡으면 뚫리거든 잠깐만 나 그거 안했지 광물역에 휴지파게 하지 않았구만 하나 남았네 광물 하나만 빼줘봐요 이거 됐어 끝 그래도 이거는 제가 충실히 하는 편입니다 저 등급구매는 하지 말라던데 그 갑자기 원소가 깝다고 그래서 안했어요 찾아보니까 등급구매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thrilled 줍줍줍줍줍줍줍짓 근데 왜 이렇게 안 모이는것 같지 아 모이긴 하고 있는구나 모이긴 하고 있구나 현관 포잡으면 모이긴 하는구나 일단은 가시죠 자유롭게 11시 반까지 퇴집해가지고 얘 다음에 저기 향릉 더 키울거니까 향릉 그 휴집 더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얜 모아놓은게 없어요 60 아 진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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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고있을테니까 잡아주세요 자고있을게요 전투중에 자고있는 모습을 찍고싶은데 현장 전투가 끝나버리는데 자 잡아주세요 저는 자고있을게요 아주 좋군 나쁘지 않구만 그치 형광포자 분만 여기 있었구만 제 쉴드가 그 얼음이 유지가 안돼가지고 이제 치체 안뜬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뭐지? 방어막을 안했는데 방어막이 생겼네 눈 어딨어 눈 눈 어딨어 눈 날씨가 정말 안 좋네요 오늘 밤하늘을 관측하지 못하며 눈이 없구만 첫문도 과제를 거의선 미룰 수 없는데 결국엔 눈빛이 불가능하며 눈으로 더 빛을 못탈거에요 조용하시 마세요 역시 레벨이 낮아가지고 길이 안 먹혀 아 именно 아 아 아 알것도 마일 아 아 아 아 안녕하십시오 마이르삼 오야스미나사이 안되겠다 나 딜이 되는 캐릭터로 바꿔줘봐 뭐야 나 죽었어 아 아 젠장 아 왜 나를 공격하는거지 제일 약한 사람 공격하는거 아주 머리 똑똑한데 네 볼시나리보다 똑똑해 저 벌썸무늬 지금 자랑하시는거죠 지금 아이템 더 없는거 같은데 잠깐만 나 이거 타이나리로 바꿀게요 바꿔도 되잖아 타이나리로 타이나리도 저기 올리고싶긴한데 타이나리가 너무 소재가 없어가지고 아 카즈아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제 원석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카즈아 뽑아야지 이제 몇원 몇연 뽑하면 되는거에요 20연 뽑으면 확정 아니에요? 20연이면 확정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근데 왜 아무도 채팅을 안하시지? 다들 가셨나? 주무실어? 주무실어 92천장 아하 그러면은 두번만 더하면 되겠네 10연차 두번 더하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이 크림이내입니다 유튜브도 없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있어요 적어도 60번 아 20번이 아니고 60번을 야야 된다고요? 오케잇 오케잇 어 이제 될거같은데? 보자 아직 안된다 세개 남았다 세개 세개 남았다 아래쪽에 있었구만 그 합성은 어디갔나요 뭐요? 저 합성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저 포자분만은 합성으로 못 얻지 않나? 아니구나 바람과 함께 아 바람과 함께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벽타고 가야되는데 카자의 좋은 부분이지 아 여기 아래에 있었구나 아주 좋습니다 잘 안나오긴 한다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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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템이 안나오는데? 합성해요 합성이 있어요? 합성이 된다고? 그래요? 아이 뭐 잡을 잡을거 잡고 하죠 뭐 이왕 여기까지 온거 잡을거 잡고 이왕 왔는데 잡아야죠 안녕 이리락 나도 뒤를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오오오 야 멋있다 근데 전투가 너무 멋있다 이제 됐다 얘 한명 얘만 잡아서 나오면 된다 이제 내가 공격하면 안되는거 같은데 야 얘 날아다 내려가지고 공격을 전혀 못하잖아 오 됐다 자 나이다님 돌파 가겠습니다 나이다 돌파 갑니다 야 70 맞췄다 70 맞췄다 아 하하하하 그러셨구만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한번만 잡으면 되고 이 거배용 꽃은 어디있는지 대충 안하니까 잡으면 되고 이거는 충분히 했으니까 됐고 포낭 결정 가루 합성 획득 가능하구나 맞네 합성 획득이 가능했구나 거배용 꽃은 합성 안되나 하하하하 안되네 하하하하 합성이 되는건데 맨맨이로 왜 안받지 하는김에 얘도 잡아버릴까요 얘 그 뭐냐 지금 잠깐만요 아 안되는구나 오케이 내가 뭐하려고 했지 뭐하려고 했지 타이나리가 돌파하려면은 지금 이거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 포낭 결정 가루 이것도 포낭 결정 가루가 필요한데 하하하 합성으로 얻고 이거 수메르죠 이거 하면은 이거 타이나리 80으로 될 수 있거든 맞추지 않으 맞추지 않겠습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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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물음표 왜 왜 물음표 뭔소리에요 전의꺼 전의껀데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뭔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딴따라란 딴딴딴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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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일단은 합성 잠깐만 하고 현관 포자 분말이였죠 전에 친건데 나아 아아 그렇구나 아 이거 맞죠 이거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나리도 돌파를 하면은 안되네 결정가루인데 결정가루인데 잠깐만 4개밖에 안되잖아 더 잡아야되긴 하겠다 모자라네 한참 모자라네 8개니까 4개 4개에다가 연꽃 연꽃 10개만 있으면은 돌파 가능합니다 돌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연꽃부터 좀 얻으러 가죠 연꽃 연꽃 얻으러 가죠 삼피님이 지금 연꽃 얻으러 가셨나 아닌데 전혀 다른 곳인데 연꽃 연꽃이면은 내가 아까 표시했던데 거기하고 또 한군데 있었는데 여기 아니 지금 디코에 다 들어가신건 아니겠지 설마 고스나리가 방송중인데 물론 방송 들어가시니까 괜찮긴하지만 괜찮아 달의 연꽃 겁의 연꽃도 필요하긴 하죠 겁의 연꽃인가 달연꽃 응 달연꽃 맞아요 달연꽃 달연 잠깐만요 저도 발견 몇개 했어요 여기서 발견좀 하고 발견한것좀 없고 이거 먹었던건가 먹었던거네 으아 대찌님이 몇피죠 2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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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전에 먹고 갈게요 2개 2개 더 있을텐데 3개 4개 최대한 많이 먹는게 좋습니다 지금 리그 원래 힘들어요 리그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테트라 리그 저도 요새 3판에서 5판을 하고자는데 한 2-3판은 집니다 제가 잘 따라와 대찌님이 있는쪽으로 가도 되겠다 2피 2피 어딨어 여기 있구만 아픈 이유 라이다 때문이었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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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이유가 라이다 때문이에요 음 여기 많이 있구만 뭐지 뭔가 왔어 왜 더 없지 왜 이거 하나밖에 안보이지 안녕 뭔데 재밌는게 뭔데요 대찌님 와봐요 왜 대찌님이 가야돼 어디간거야 더 없잖아 하나밖에 없네 돌파는 아직 안됐잖아 지금 3개 더 모아야되고 얘 버전문 드랍 하 추적하면 되고 추적하기 전에 3개 먹고 추적하고싶은데 다레 영꽃 안 보 왜 안봤어요 잘 따라와 아이하핳 하하하하 그러셨구만 자 제가 지금 하나만 더 먹으면 됩니다. 이거하고 하나만 더 먹으면 돼. 하나만. 깜짝이야. 여우같은 몬스터가 저를 추격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버리는 고시나리의 피지컬 왠지 더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다 모여있는 거 봐서는 여기에 다 계신 건 맞겠죠? 한 몇 개는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유분으로 있으면은. 뭐 뭔 소리예요. 길이 이상하다니 뭔 소리야. 뭔데. 뭐예요. 나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하나가 모잘라 딱 하나. 전부 다 보인다고. 없이 글씨 글청. 아주 좋습니다. 어. 야 잡아주는데. 깜짝이야. 잡아줄게요. 아 특강. 얼었잖아. 안돼 안돼 죽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다리온 꽃숨만 먹으려고 했던 죄밖에 없어요 와 죽는줄 알았네 배불리 먹어 자 에너지 사겠지만 자 이제 얘 버션몬 포자 잡으러 가죠 얘만 버션몬만 잡으면 돼요 연싱하고 있어요 멋진데 원심방송중에 테트리오 테트리오 중계하길 연세븐 좋아요 잡죠 안 움직여져 아 무리였구나 여기 전문 포자 분말이 필요해 현관 포자 분말 몇 개 더 필요한지 하나만 더 필요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포란 결정가루가 필요하네 건조상태 활력상태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로 가긴 가면 되는데 불 불 캐릭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당인 달았냐 배가 불러 더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아 근데 걔네 소량 드랍이라 아 그래요 나 번개캐를 들고 오면 되는 거네 신호부도 이거 다 얻어야되는데 아 진짜요 아 소량 드랍이라구요 잡죠 일단은 여기 상자에 있으니까 상자부터 네 어떻게 해주면 안될까 나와라 일로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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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구만 됐어 아 소량 드랍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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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음 잘하고 계시는구만 음 잘하고 계시는구만 음 꽤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음 아 포란 결정가루지 참 아니 결 포란 결정가루가 왜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도대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불로잡으면 핵 떠요 불로잡지 말래요 불로잡지마요 오타쿤님꺼 안녕하세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게임의 칠석체크는 어떠신가요 단톡 단톡 새로 개설 했으니까 혹시 단톡 들어오시고 싶은 분은 고스나리한테 캔톡 주시면은 어 저기 링크는 여기서 타고 들어가시고 비번 알려드립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메의 장비는 많이 먹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걸까 아니 먼저 공격을 하시다니 나도 공격합니다 음 나쁘지 않구만 자 잘 안보이지 자 자 자유롭게 으잇 잘받아 소리랑 녀석 들었다구 샤 샤 핫 샤 샤 바람과 함께 이역 장목 바람을 타주 구릉이 가도록 유리 신뢰신 소리하지마 방금 전에 형광포자 분명 먹었던거 같으잖아 진짜 안뜨긴한다 더 없나 아이템이 이게 끝이라구? 더 안나온다구? 조용히 하세요 과자 못뽑았다구요 과자 못뽑았어요 젠장 아 못뽑았어 나중에 저희 유튜브로 영상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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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앞에는 더 무시무시한 적들이 숨겨져있잖아 만큼만 뽑고 자랑하러 왔습니다 자랑할때는 후원으로 자랑해주세요 오타쿠님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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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후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 후원으로 자랑해주시죠 전 타이 나이 뽑았어요 축하해요 수금 덜덜 이래야 여러분께 더 맛있는걸 사드리지 근데 어디갔어요? 나 여기 아닌가본데? 여기가 워프.. 여기로 워프하면 안되는가본데? 수긋날이 덜덜 자랑하실거면 자랑하실거면 여기구만 방금전에 어떤사람은 축구어쩌쩌쩌구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삼천원을 주셨어요 맛있는 깎아사먹으려구요 와 다들 뽑았어 나만 못 뽑았어 카즈아 향릉 향릉만 지금 네번 아 진짜 다 잡은거 아니였어요? 다 잡았는데 왜 아이템이 없어? 아 안잡았구나 아닌데 잡았는데? 더이상 없는데? 스택을 쌓아서 뽑아놨죠 야 부럽다 진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협정으로도 못한단 말이지 지금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타이9은 제쳐두고 저기 시노부 이거 얻으러 가죠 뱀 드랍 드랍 한번 잡죠 뱀 드랍 한번 잡죠 지하 동굴로 와주시면 됩니다 디코가 궁금하군 도대체 지금 뭐 핫하신가? 지금? 난난난 열네분 그대로 계시는데 왜 왜 핫하지 않지? 네 핫하셔야 되는데 일단 잡죠 저 나비 수정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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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도 수정쿠아 end 딜이 안 먹히는데? 얘 전기, 전기 캐럿 껴야되는 거 아냐? 딜이 굉장히 안 먹는데? 불쾌! 전기 혜택! 불과는 불쾌! 난 이제 구경이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된다고요? 우스는 비엔나? 자! 흐흐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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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단위창 달았죠? 잡자! 대껴 잡았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 얘 말고 누구냐 아이다 자 여기로 가죠 내 약, 약, 뭐지? 양래 조금 있어요 양래 좀 많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 잡고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더 잡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에너지가 진짜 없다 아니 에너지 채우는 거를 내가 많이 안 만들어놨나봐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더 될텐데 가자 아 근데 다들 카자 나만 없어 카자 나만 없어 카자 나만 없어 다들 있고 나만 없어 어우 다들 카자 해ervice 어흐어어어 그렇지그렇지그렇지 저때도 때릴게 있는거에요? 저땐 못 때리잖아 됐어 확장시켜! 둘을 확장시키라고!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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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너지 다 가는거 봐봐 와아 에너지 다 가는거 봐봐 좋아 잡았구 그 다음에 얘 잡으러 갈겁니다 검콩잎 무서워요 왜요 검콩잎 무서우면 안되는데 얘까지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 뭐야 아마 지금 레진이 45정도 있으니까 이것만 딱 잡으면 돼 그 다음엔 이제 열심히 또 모아서 카자 뽑아야지 이제 제가 도와드릴께요 아 뭐 이렇게가 필요한데 어 있다 됐다 아 에너지 다는거 봐봐 엄청 다네 그냥 죽는데 짠 이제 끝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일단 애들 일단은 얘까지 원래 70을 만들면 좋았겠지만 얘 70 만드는데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유적이 뱀 드랍 이거는 저기 그거 합성으로 획득하면 되니까 관계 없고 이거 같은 경우 정령 드랍 정령 드랍이 있네 이거 한 번 더 잡고 갈까요? 얘네는 그냥 일반 몹이잖아요 응 나 따라오고 있었구만 내가 너희를 찾고 있었어 찾고 있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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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못하잖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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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오라고 바람이 차고 구름이 가도록 아니 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게 나오면 안되는데 여깄다 잘 안보이지? 핫 차 남과 함께 뭐야 뒤에 있어 당해 뒤에 누구야 일어나라 나도 이제 딜로 도움이 돼 오 잠깐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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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었어 괜찮아 먹긴 먹고 죽었어 여기 잡죠 여기 잡죠 잘 안보이지? 차 핫 핫 핫 핫 핫 일협 장무 현성 원액으로 죽는 사람 처음보네 진짜 처음보는 행동을 좀 많이 하긴 하죠 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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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나온건 나왔죠 어어 에너지 다는구나 저게 꽤 많이 다네 아프네 많이 아 이제 여기 있구나 못잡는다 이제 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잠깐 일단은 에너지는 회복을 해야하니까 여기로 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드 수고많이 하셨구요 더 노시고 싶은 분은 디코에 써두시면 되겠도록 되겠습니다 뭐 채팅이 왔긴 왔는데 아 부럽다 카즈아 카즈아 부러워 갖고싶어 카즈아 날아다니는거 부러워 뭔소리 하시는거야 도대체 XBS님 자주 놀러오세요 나만 없소 카즈아 카즈아 나만 없소 어 이러면은 나도 바꿔야되잖아 나이다로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나와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 위에 한번 뛰어가보죠 우리 여기 위쪽으로 나이다를 다 바꿔가지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쪽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위쪽으로 뛰어가는거에요 자 하나 둘 셋 아 뭔가 그림이 안나오네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안된다 채팅으로 채팅으로 하죠 채팅으로 좋아 채팅으로 채팅으로 자 채팅으로 할게요 채팅으로 자 하나 둘 셋 하면은겁니다 하나 둘 셋 뛰어 안되네 안되네 채팅으로 해도 안되네 하지만 뒤에 따라온게 굉장히 귀엽다는거 원신챗이 아니었죠? 당연히 이 챗이죠 아 원신챗이 오고 오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뛰어 내가 원하던 그림은 나오지 않는구만 오오오오 진짜요 뭐야 왜 돈이 여기 많아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은 무슨 방송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됐지 몬드 가서 싫어요 안할거에요 끝낼거에요 끝낼거라구요 끝낼거라구요 자 그러면은 술책을 안했네 다행 오호 자 내일방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바아 꼬바아 출책 안하신 분 빨리 출책해요 슬픅 정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